셀카봉을 해야되는거 아니니? 어? 걔네 셀카봉 있어 어? 셀카봉 보다 스키버레 위에 어 셀카봉 됐죠? 어 하나 터질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징맨 아라고에 배에 힘 빼고 있어 아하핳 동그랗으로 덩고 있는데 아니 열대면 들어오는데 열대면 들어왔어요? 어 이렇게 되면 역방이잖아 이렇게 가야지 댓글은 뭐래요? 뭐래요? 영상이요 한강 접수하러 왔습니다 아 신웅이 형 너무한데? 하하핳 좋아 유나 빨리와 유나 빨리와 여기 방금 뭐야 뭐야 나 아직 뒤에 있는데 아 아 아 방금 인스탄 글랭고사님 아 사진 한 번 아 역시 어딜가나 우리의 징맨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 둘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그냥 징맨이 아니야 갓 징맨 아 아 갓 징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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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목요일이라서 사람이 없고 참 좋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특히 어 여자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는 건전하게 태닝만 하러 왔거든요 정말 건전하게 태닝만 하러 왔어요 절대 수영은 하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알로에 좀 사다 해야겠어 아 어 경진아 라이브야 아 아 아 아 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나올까? 핸드폰 떨궜다 어떡해 어떡하지? 괜찮아? 감사합니다 부모 떵이야 팀 코리아 좋죠? 팀 코리아 아닌데 팀 철인데 팀 철 패밀리 팀 철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이따 오늘은 어디 운동할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운동할 수 있으면 또 실시간 급 운동 나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 다섯 한 번 더 Extr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동